무슨 결혼기념이라면서 닭을 잡으라고 이게 닭이 되게 쉽게 잡히나? 한 마리. 한 마리만 공격한다.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저런 애들은 진짜 크고 힘도 좋아서 막 다리 쪼고 그러니까 아주 엄청 잘 도망가더라고. 한 마리만 더. 그래, 가만히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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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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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갔다. 야, 야. 도망갔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갔다, 나갔다. 문 닫아야지. 어떡해. 야. 쟤는 어떻게 된 거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저거. 얼만히. 앞머리 다 희날리고, 다 빠진 머리. 너무 빨라. 어휴, 잡은 거야? 어휴, 잡은 거야? 어휴, 다 못 먹겠다. 큰 애들은 타조 갔다니까. 어휴, 어떻게 머리 막 휘날리고 막. 아니, 한 아빠. 어? 닥치 한 번 하랬더니 뭐 하는 거야. 아휴, 머리를 써야지. 팩 여사님 오시자마자 되게 든든한 가야죠. 난 잡을 수 있지, 방법이. 아휴, 지쳐가지고 몇 바퀴 또 해.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내가 저리 가서 이쪽으로 몰 테니까 저기서 좀 저쪽으로, 저 옆으로 가. 내가 몰게. 어떻게 된 거야? 닭을 모르는 거야. 고개로 이제. 빨리, 빨리, 빨리. 고개로 이제. 그 안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물을 여는 거지. 닭 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야. 방법을 쓴 거죠. 아이고, 많이들 도망 나왔네. 다 나왔어, 닭들. 아, 선배님. 선배 닥치 앱 한번 노려보시죠.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쟤네들 몰라야 되는데. 쟤 큰 애를 잡아, 큰 애. 장딱. 내가 몰 테니까 잡아. 어? 얘다, 얘다, 얘다. 이거 잡아야지. 야,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들어갔지? 오, 들어갔지? 오, 오. 골주만. 양쪽을 막으면 되니까. 여기 앞에 입구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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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앞쪽 입구를 막히고 채연아 씨가 뒤로 들어가서 잡으면 되잖아. 됐어. 내가 얼른 머리를 쓴 거지. 잘라. 어떻게 해.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날개짓이 엄청 세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잘라. 흘러, 잘라. 흘러. 어우, 저거. 어우, 진짜.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잘했어. 잘했어. 아, 역시. 야, 한엄마 최고야, 잘한다. 야. 야, 한엄마. 마지막 이렇게 멋지게 다 그랬으니까. 잡았잖아, 내가. 아유, 진짜. 아유, 못살아, 내가. 아유, 참말로. 별걸 다 하래, 진짜 내가. 아유, 진짜 하루가 고단하다. 아유.